2015년 4월 깊은 새벽, 앳된 두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술을 좀 마신 듯한 모습, 젊은 연인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간 지 10분 뒤, 한 무리의 남녀가 우르르 그 방으로 들이닥칩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일당과 돈이 없다고 버티는 남성,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날 방 안에서는 잔혹한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지적장애인 감금 학대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 본의 아닌 게 참 이렇게 좀 이런 참담한 사건들만 전해드리게 되는데, 들으신 것처럼 두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다른 일당이 따라서 들어갔다. 돈을,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이 봤던 그런 범죄 유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5년 4월 25일 밤이었고요. 16살 여고생 김모양이 있습니다. 김모양을 비롯한 몇몇 무리가 20살 남성이랑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벽 4시쯤에 김양희 남성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을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이 한 망으로 들어갔는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같이 술 마셨던 그 나머지 일행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나머지 일행은요, 19살 남자 대학생 2명, 그리고 또 다른 16살짜리 여고생, 그리고 또래의 여고를 자퇴한 청소년, 이렇게 모두 4명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고요. 미성년자랑 지금 원조교제한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위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 맞고 싶으면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남성이 돈 줄 수 없다, 돈이 없다,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원조교제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요, 그것마저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피해 남성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말도 좀 어눌하고 환경도 어색하고 그냥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가해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거예요. 모텔에 있었던 건 16살이 맞지만, 또 술 먹자고 불러낸 건 대학생이었던 19살짜리가 불러냈고요. 사실 이 남성은 술도 잘 못 마신답니다. 그런데 노루토에서 마셔라고 하니까 한 컵 두 컵 마셨다고 하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자기가 모텔에 가는 건지, 어딜 가는 건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한다면, 10살, 11살 정도의 지능. 일단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과정이 완벽하게 울감이 씌워지듯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문제는 아까 신고 안 할 테니 천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피해자분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잔혹한 행위들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대부업체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내놔라. 대출받으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까 휴대전화가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도 거부하니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학대가 시작이 됐는데, 성행위를 흉내내게 하거나, 머릿빛이나 옷걸이를 가지고 중요 부위를 폭행하거나, 방에서 분식 같은 걸 본인들은 시켜먹으면서, 커피 들어있던 유리컵에 침 뱉고, 담배 끄고, 거기다 튀김 넣고 그걸 비벼서 강제로 먹게 하기까지 잔혹한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진짜 10분의 1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엽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성적 학대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 남성에 대하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머리를 수차례 때려가지고 머리를 때린 이유는 기억을 없애버리겠다. 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본인이 피해당한 것을 어디로 가서 신고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폭행을 여러 번 했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화상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담배 부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34시간을 못할 방에서 감금을 해두고 집단폭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당시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직접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나질 않으니까 이들이 순간적으로 숨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시신을 어떻게 유기할지 그 장소를 물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합시고 낸 게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피해자를 렌터카에 실어서 여기저기로 10시간가량을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장기 매매업자한테 넘기면 증거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로 이어질 뻔했던 건데. 그러다가 일당 중에 여고생 한 명이 좀 죄책감을 느껴서 중간에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통해서 자수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요. 경찰이 이들을 납치 이틀 만인 28일 새벽 2시에 경기도 오산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자수를 했기에 망정이지. 자, 들으셨죠? 10대들입니다, 얘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장기 매매. 교수님. 뭐 혀를 차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게 두 명이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다 큰 만 19세면 어른이고요. 이 여자들은 16세, 17세 아직은 미성년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20여 일간 이들에게 맞은 피해자는 깨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대뇌 타박상 그리고는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독 화상까지 입었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지금 이제 중추신경계의 약간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발톱이 3개나 빠졌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아까 잠깐 인터뷰한 장면으로 나갔는데 저런 무지막지 않은 녀석들하고 어떻게 엮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래 이제 미용을 배우려고 미용실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무리 중에 한 명이 손님으로 왔다가 친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밥도 자주 사주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아마 이때부터 무언가 이 피해자를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고민을 이 무리들이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 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400만 원 넘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사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가해자 무리들이 뺏어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건데 피해자 부모님의 얘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그냥 피해자가 다 썼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피해자가 혼내고 어쩔 수 없이 400만 원 나오는 비용을 다 부담했었는데 그걸 보고 아마도 이 가해자 일당들이 저 집에 돈이 많네 이러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폭행에 감금에 성적 학대에 장기 매매 시도까지 그 시간이 무려 46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이틀인데 반성은 안 했겠죠.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유명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이 합의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그 자퇴한 여고생이 있었잖아요. 그 여고생의 경우에는 사과 한마디 없다가 공판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대뜸 화를 내면서 그 부모가요.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딸인데 그럴 리가 없다.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첫 재판에서 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다가 자신의 어머니랑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눈이 마주치니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엄벌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그 헤드라인 제목이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제 참 이 사건 반장 진행하면서 이걸 벌써 몇 번을 인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제가 제일 명대사라고 꼽는 거. 어리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의 판사도 특히 여고생들에게는 이게 그 나이 또래 소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리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텔로 처음에 유인했던 16살 김모양 같은 경우에는 징역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 이게 어쨌든 소년법에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법정 최고형을 언도를 한 거고요. 다른 여고생 같은 경우도 12년에서 7년 그리고 7년에서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주도했던 건 사실은 그 19살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징역 20년과 1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되긴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진짜 주범들, 여고생 애들, 얘네들은 이미 나왔을 수도.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쟤네들 왜 내 얘기하고 있어. 또 그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7년, 그리고는 7년 2명, 그리고는 5년짜리 아까 신고하네. 그 친구가 아마 5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2015년도 사건이니까 지금 출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 조건 강도라고 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결국 성인 남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이런 범죄는 일종의 범행의 패턴으로 이미 고정이 됐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영상물까지 등장을 합니다. 영상물로 협박해서 돈 뜯고 이런 일반화된 범죄의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기존의 양형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지금 20세가 돼서 출소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이제 젊은 여성일 텐데 어떻게 살 겁니까? 학력도 없고 결국에는 뭘 하고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좀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